6번 가보겠습니다. 등기 명의신탁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주택 보유자 판정 이제 갑이 있었는데 잠실에 있었던 아파트를 하나 양도를 해요 고가주택이라고 봐서 대신 1세대 1주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갑이 관악구에 연립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과세율을 적용받은 거지 대신에 명의는 제3자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계약을 분석해보니까 명의신탁계약인데 관악구 소재 연립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값만 참석을 했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매수할 당시에 명의신탁자가 갑이잖아요 값만 참석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건 계약의 주체가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갑이었다는 얘기죠 갑 그럼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등기 명의신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매매대금도 갑이 직접 주고 계좌로 다 송금했는데 그 매도인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등기 명의신탁이 되고 제3자로 등기만 했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야 이해하셨죠? 그럼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A가 갑한테 팔았고 이 관악구 주택을 등기만 뭐 을이 있던 등기만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거를 민사상의 소유권으로 볼 거냐 세법상의 소유권으로 볼 거냐의 문제가 있는 거고 세법상에서 등기 명의신탁에 있어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봅니까? 등기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갑이 소유권을 가졌다고 보는 거죠 그럼 갑은 다주택자가 되는 거고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아직 판례가 안 나온 게 뭐냐면 계약 명의신탁이면 어떻게 할 거냐 계약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이면 세법상에서도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 얘한테 있잖아요 얘한테 그러면 얘가 과연 다주택자고 적용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거는 정의의 관점 공평의 관점에서 보면 계약 명의신탁도 내가 보기에는 갑에게 있다고 봐야 돼 이건 사실 근데 그러면 법리가 틀어지잖아 지금 아주 고민되는 문제인 거죠 지금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입법 취지 자체가 뭐야 부루마블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배제하는 게 기본적이잖아요 다주택자 중과세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만약에 법리만 가지고 갑이 다주택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게 보통 일반인의 정서나 형평에 너무 안 맞는 것이 그런 문제는 지금 남아있다 자 보시면 요산엔 등기 명의신탁이다 그래서 지금 논문들은 많아요 계약 명의신탁에서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지 않아요? 1도 궁금하지 아니 진짜 아 미안해 재밌지 않아요? 살법 하면 좀 재밌는 생각 안 듭니까? 계약 명의신탁 얘기하다 이거 궁금한데 나름 궁금한데 여러분은 나오면 괜히 복잡해져 이런 생각 나 시험 보기 전에는 안 나와야 돼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은데 궁금한데 자 결론을 보시면 거기 맨 아래 자 파란색 보시면 명의신탁자가 대상 주택을 집에 관리하면서 사실상 처분할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약 명의신탁 얘기해서 미안한데 계약 명의신탁에서도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 된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똑같아요 명의신탁자가 집에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법류상은 저기 있어도 실질적으로 집에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양도의 주체를 볼 때도 나중에 명의신탁자에게도 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계약 명의신탁도 동일하게 가야 된다라고 근거를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지금 논문들은 아직 사건이 없어서 그런 것 뿐이지 이해하시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다주택자 중과세의 법리 취지 있죠 그거 별표 치시고 가장 시사적인 거니까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 차익에 대한 중과세 입법 취지는 투기 목적의 주택 수요를 억제하여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으로써 엄청 때리잖아 68%까지 가잖아 왜 그렇게 높은 세율이 있어요 먹었지 않냐 이거죠 담세력이다 이거지 불로소득이다 라는 생각이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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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